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게 될 충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3월 23일에 공개된 독일 금융회사인 알리안츠의 코로나19 격리된 경제 가운데서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에서 이익이 걸린 사람들의 전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장에 따라서 취할 것은 취하시고 또 버릴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는 특히 무역, 금융 그리고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코로나19는 세계 경제의 3단계에 걸쳐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는 유럽과 중국 그리고 미국에 의한 국경 봉쇄는 매달 세계 무역에서 3,170억 달러의 수출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3,170억 달러가 매달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170억 달러가 어느 정도인가 2019년도 한국의 연간 수출 총액이 5,424억 달러를 뜻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 코로나19가 세계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여러분들이 감염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에는 연간 기준으로 세계 무역량이 마이너스 3.7%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계 주가 지수인 MSCI 기준으로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에 단 90일 만에 주가가 30% 시장 가치가 빠졌습니다 정발해 버린 겁니다 이 수치는 2008년과 2009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급속하게 이루어진 주가 하락입니다 이것이 바로 2단계 파급효과입니다 3단계는 설레가 없는 각국의 국경 봉쇄 조치는 금세기에서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글로벌 총생산 GDP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규모가 일종의 국경 봉쇄 상태에 놓이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투자와 저축에 걸쳐서 2차 충격, 3차 충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 충격은 기하급수적이고 집단적이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발생 가능한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 연구진들이 알리안처의 경제팀들이 모여서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가장 발생 가능한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는 2020년에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경험한 다음에 2020년도 내에 U자형의 회복기에 들어간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급속한 경기 침체 바닥을 치고 난 다음에 서서히 반등하는 U자형 회복기에 들어갈 것을 바로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확률입니다 따라서 더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알리안처 연구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연구진은 한 달 동안 큰 충격을 받고 나머지 두 달 동안 부분적으로 충격이 지속되는 세 달간 지속되는 시나리오를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가정했다 그럼 가장 충격이 큰 시점은 바로 5월 기점입니다 5월까지 충격이 계속되다가 5월에 0점을 치고 5월부터 회복기에 들어가는 이런 시나리오를 알리안처의 연구팀들이 가장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 하에서 매달 각국의 국경 봉쇄는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수준을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0%까지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 반달과 4월 한 달 동안 큰 충격을 경험하고 6월 말까지 정상으로 서서히 회복되는 그런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봉쇄로 인해서 실질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 1.8%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두 달 동안 봉쇄로 실질 GDP가 마이너스 4.4%까지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다음으로 큰 효과는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미국 노동시장만 하더라도 2월부터 4월까지 약 4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현재 3.5%입니다만 2021년 1월에는 6.5%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봉쇄도치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2020년 2분기에도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그러나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연구진들은 또 다른 대안이라는 그런 주제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위기가 장기화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L자형 시나리오입니다 급격하게 경기가 축소된 다음에 반등하지 않고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L자형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상품 가격도 속절없이 추락하게 되고 주식가격도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띌 것으로 봅니다 또한 유동성 부족, 신용위기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 같은 사태는 2008년과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재연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가 추가적으로 한 달을 봉시하는 경우는 소비는 마이너스 8% 투자는 마이너스 12% 수출은 마이너스 10%를 기록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한 달 봉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같은 그런 기록들이 계속 경시되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게 되죠 다음 마지막으로 U자형 회복과 L자형 장기 침체의 경우에 실질 GDP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는 U자형 회복 같은 경우는 0.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러나 L자형 장기 침체의 경우는 마이너스 1.5%입니다 미국은 U자형 회복 같은 경우 0.5%를 기록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L자형 장기 침체의 경우는 마이너스 3.0%를 기록할 것으로 봅니다 중국은 U자형 회복에 거칠 때는 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성장률은 실질 GDP, 실질 국내 총생산을 뜻합니다 그러나 L자형 장기 침체의 경우에 실질 GDP는 1.5%에 머물 것으로 봅니다 유럽은 U자형 경우에 마이너스 1.8% 그리고 장기 침체인 L자형 경우에는 실질 GDP가 마이너스 6%까지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 연구진들이 결과를 종합하게 되면 결국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언제 정도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세계경제의 충격의 크기를 청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